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걸 뭐라고 하지? 그냥 참 안타깝고 깝깝한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보죠. 제목 새 여친 버리고 저한테 다시 돌아온 남친인데 이상하게 저요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런 이유가 뭘까요? 무기는 남이 버린 걸 주웠으니까 그렇죠. 원제 남친이 파혼하고 왔는데 불행해요. 지금 이런 제 감정이 일시적인 건지 너무 혼란스러워서 여기에 조언이라도 좀 구해보려고 하니까 부탁드려요. 일단 저랑 남친은 4년 정도 만나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권태기가 왔고 그렇게 작년에 헤어지게 됐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혼자인 저랑 달리 남친은 저랑 헤어진 지 불과 6개월 만에 새로운 여친을 만났고 연애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건너건너 소식이 들리기도 했고 또 프사이드 올리고 하길래 당연히 새로운 여친의 존재를 저도 알고 있었죠. 차단은 안 했나 봅니다. 특히 새로 사귄 이 여자가 저보다 훨씬 이뻤는데 저도 모르게 자존감이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이미 헤어진 거니까 그냥 다 잊고 내 인생이나 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내왔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저한테 연락을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지 새어친이랑 싸우고 하소연? 그런 것도 많이 했었고 때로는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보고 싶다 하고 싶다 아니 생각난다 이런 연락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친이 그럴 때마다 야 나는 이 여친이 아니야 지금 여친한테 집중이나 해 이러면서 밀어냈고요. 그러다 남친이 결국 결혼 날짜를 잡게 됐다는 걸 겹치는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됐어요. 아니 나한테 툭하면 못 있겠다며 연락을 그렇게 해대더니 결국 이렇게 지 여친이랑 결혼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뭐 현실적인 조건이랑 성격 차이로 결국 한 달 전 헤어져 버리고 저한테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사실 이거 받아주면 안 되는 건데 바보 같은 저는 지난 4년 만났던 그 전과 또 그리움에 이끌려서 받아주게 되었죠. 근데요 진짜 큰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 새로 만난 여자도 사랑하니까 결혼 결심한 거고 그래서 그런 건지 자꾸 저도 모르게 그 여자와 저를 비교하게 되고 그래요. 얼굴이 너무 예뻐요. 그러다 보니 제 자신이 점점 초라해지는 것 같고요. 헤어진 이유도 마찬가지인 게 뭐 제가 눈으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남친이 자격 미달이라 버림받은 건데 그걸 내가 다시 주워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 저하고는 4년을 만나면서 결혼 이야기 한 번도 없이 그냥 쭉 연애만 해왔던 남자인데 도대체 그 여자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 짧은 시간에 결혼까지 결심을 했던 걸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너무 궁금합니다. 원래 헤어졌던 사람이랑 다시 만나면 이런 감정이 드는 건가요? 아니면 저만 이런 걸까요? 뭐 그것도 아니면 그러면 이 사람이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다 다시 돌아온 거라서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움에 재배를 했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고 행복해야 되는 건데 전혀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아니 우린 이미 한 번 헤어져 봤기 때문에 언제든 또 헤어질 수 있다 이런 안 좋은 생각만 들어요. 그러니까 깨진 자 없이 다시 붙이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 떠오른다 이거죠.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남이 먹다 뱉은 걸 주워 먹으니까 그런 기분 드는 거죠. 댓글 아우씨 나 같으면 쪽팔려서 혀 깨물고 죽었다. 댓글 2번 새 여친이 있는데 연락을 해왔다. 내가 쓰니라면 역시 나를 못 잊고 계속 그리워하는구나.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미친놈이 날 얼마나 만만하게 그리고 쉽게 생각을 했으면 일단 개수작을 부릴까 이러면서 바로 개쌍욕하고 차단했어요. 아니 차단은 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새로운 여친이 있을 때도 연락 다 받아주니까 파혼에도 마찬가지인 거지. 뭐 내가 파혼하고 가면 당연히 받아주겠지 뭐. 이러는 거라고. 아휴 내가 다 속상하다. 널 어쩌면 좋니? 3번 니가 쓴 글에 이미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격 미달이라 버림받은 건데 그걸 내가 다시 주워 온 걸까요? 네 맞아요. 남들은 갖다 버리는 걸 너는 좋다고 또 주워 온 겁니다. 4번 아니 그래서 이제야 쓴 이의 소중함을 알았으니 지금 당장 결혼하자 이런 말 합니까? 안 하죠. 그 여자랑은 6개월 만에 결혼 준비를 할 추진력이 있는데 쓴 이한테는 없다고. 이게 무슨 뜻인지 정말 몰라요? 님은 그냥 보험인 거예요 보험. 막말로 어떻게 결혼한다 해도 불행할 거고요. 또 쓴 이 주변에 전여친 닮은 예쁜 여자가 있으면 더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랑 확실히 정리가 된 건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쓴 이는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냥 연애만 하다 헤어진 거랑 결혼 준비까지 하다가 파혼한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 5년을 사귀든 10년을 사귀든 파혼해본 그런 거한테는 잽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만약 그 여자가 다시 연락하잖아요. 그럼 쓴 이 남친은 네 바로 버리고 달려갈 겁니다. 그러니 여기 달린 댓글들 보고 속상해하지 말고 얻는 정리하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해주는 말들이니까 부디 이걸로 신중하게 생각 그리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5번 다른 여자가 생기면 쓴 이 너 바로 버리고 갈 텐데 아니 본인도 다 알면서 왜 이딴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 이거 너 불쌍해서 해주면 말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런 자란 말이지. 너 이제 여친으로도 안 봐. 그냥 공짜 꽁파야. 내 장담하는데 다른 여자랑 사귀고 결혼까지 한다 하더라도 너한테는 계속 연락할 거다. 그러니까 그냥 차단해라. 그놈은 네 인생의 도움 아예 하나도 안 되는 놈이야. 왜 너만 그걸 모르니? 6번 헐 남미 세력 겁나게 높네. 어이구 비도 좋아. 스카우트 터지겠다. 이 씨끌일까일까일까일까일까일까일까일. 7번 지금도 그래. 너한테 이러면서 뒤로는 그 파혼한 여친한테 매달릴 수도 있는 거야. 너한테 한 것처럼 말이지. 술 마시고 보고 싶다 어쩐다 이러면서 말이야. 8번 이제 네가 벌어야지. 그게 유일한 복수의 길이라고. 9번 아니 이게 무슨 재회야. 그냥 설거지하는 거죠. 달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리고 다음날 올라온 후기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게요 저 앞에 글은 이틀 전에 올라온 거고 이 후기는 어제 오늘 올라온 건데요 후기에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정확한 팩트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일 인물이 맞는 것 같아요 원제 남친의 전여친이 너무 예뻐서 괴로워요 혹시 이런 경험 있는 분 여기 또 계실까요? 잠깐 헤어진 기간 동안 남친이 만났던 여자가 정말 예쁜데 이게요 그냥 예쁜 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사실 저도 이걸 알고 싶진 않았는데 중간에 겹치는 지인들이 워낙 많아서 자연스럽게 인스타도 보고 그랬어요 농담 아니고 처음에 사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스타일도 저랑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일단 저는 키가 170이고 피부가 되게 까매요 눈도 무쌍해 되게 작습니다 단추 구멍이죠 그리고 타고난 체질도 되게 마르고 빈약한데 학창 시절엔 스켈레톤, 해골 바가지 이런 안 좋은 별명들을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저랑 달리 그 여자분은 완전 피부 뽀얗고 새하얗고 눈도 엄청 크고 누가 봐도 꽉 찬 그런 글래머 스타일 처음엔 어쨌든 그냥 과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게 안되고요 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비교가 되니까 저 스스로 위축이 돼서 짜증나고 괴롭고 힘들고 그래요 거기다 저는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대신해가지고 연애를 한 건데 이 여자분은 반대로 제 남친이 애원을 하듯 매달려가지고 만나준 거고요 또 저는요 맵고 끊음 같은 걸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인데 이 여자분은 매사 똑부러지고 너무나 당당한 태도라서 그래가지고 남친이 작은 실수 하나 한 거 이것도 용서 안 하고 칼같이 잘라바랐어요 바로 헤어진 거죠 이런 것만 봐도 저랑 너무 비교가 돼요 외모도 몸매도 거기에 성격까지 모든 게 다 비교되니까 자꾸 스스로 저를 갉아먹게 되고 자존감이 한없이 내려가는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그래가지고 남친한테 이런 제 마음을 이야기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젠 기억도 안 나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우리 연애만 집중을 하자고 이런 말을 하지만 저는 그게 안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도 이런 제가 답답했는지 이런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게 남이 먹다 버린 걸 애초에 왜 쳐주었냐라고 차라리 못생긴 여자를 만났다면 제 마음이 좀 편했을까요? 이게 제 스스로의 문제인지 뭔지 이제 너무 혼란스러워요 댓글 1번 어? 이거 어제 파혼하고 다시 온 남자를 받아줬다라고 징징거리던 글쓴이 아닌가? 동일인 맞아요? 2번 에? 키 170이 마른 체형이라고? 잘 꾸미면 엄청 예쁠 것 같은데요? 눈이 엄청 작고 피부가 까맣해져요 님아 아니 그런 놀리면 세상에 젊은 님보다 더 예뻐요 4번 아니 어제부터 자꾸 왜 이러는 거예요? 헤어지라니까 그 스스로 자존감 바닥이라고 광고하는 것도 참 제주로구만 5번 아니 너는 아직도 인스타 사진을 믿냐? 참 순진하다 그거 다 허상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SNS를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라고 가상세계를 보면서 현상에서 자존감 다 갉아먹고 있네 어이그 뭐 그거죠 그 여자가 진짜 예쁜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SNS를 스스로도 그걸 아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줘도 안 가질 거를 나는 좋다고 또 데리고 왔다 이것 때문에 기분이 거지 같은 거지 이게 한 번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증명이 됐잖아요 새로운 연애를 하면서 전 여친한테 연락하는 거 이것보다 추적하고 더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아는데도 이걸 데려와두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야 그거 인정하면 자기 진짜 바보 되는 거거든 버려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